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내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단 이래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일은 수차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해 평양 시민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연설을 한 일은 2018년 9월 19일이 최초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의 통로가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남과 대화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경제협력 재개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 합의 이행을 더는 밀어선 안 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만남과 대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북한이 9.19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평화가 9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는 23일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의 선제적인 실행으로 북한과 협력과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임기 후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요청합니다. 지난 17일 가톨릭 서울대 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의평가를 요청합니다. 조계자들과 삶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